2019년 결산 히터예감 인정곡 페스티벌 서울에서 전국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 우리 가수분들 입장 와 정말 오늘 꽃보다 아름다운 멋진 분들만 이렇게 음성에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부 2부 3부 4부까지 오늘 시상식 인정곡 수여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정곡 수여식은 우리 미마미직 와부석 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위곡원 기준일 2019년 10월 31일에 미마미직 EMBC.TV 방송 채널인 복서 세이캐스터 라디오에 방송된 선곡표와 유튜브 아프리카TV EMBC TV 방송영상 캐시물 조회수 등을 두루 감안하여 발표하는 2019년 결산 히터예감곡 99곡스레 선정되기에 인정서를 소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미마미직 EMBC.TV 사장 홍석기 국장 와부석 다음은 우리 김현씨 2019년 결산 히터예감곡 99곡 선 인정서 가수 김현 타이틀곡 멋지게 살아가자 이하 소중한 내용은 저희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히터예감 인정곡 페스티벌 다음에 초대 가수 또한 이분을 또 노래를 여러분들 많이 노래방 가서 앞으로 불러주시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게 살아가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멋진 남자 김현씨의 무대입니다 신발만의 멋지게 살아가자 신발만의 멋지게 살아라 신발만의 멋지게 살아라 인생은 일장 주먹듬을 살아가자 이분은 누가 맞겠든가 이분은 뭘 가겠다고 어차피 한번 왔다 돌아가는 걸 인생은 일장 주먹듬을 살아가자 멋지게 살아가자 배가 울릴 슬픈 일도 한 잔 술로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신하게 살아가자 멋지게 살아가자 사랑을 살아라 신발만의 멋지게 살아라 이 새는 일장 주먹 두부를 살아가자 그때 누가 말했든가 내 눈을 몰가간다고 어차피 한 번 왔다 떠나가는걸 희망없이 후회도 없이 멋지게 살아가자 배 떠올리 슬픈 일도 저 강물에 띄워보내고 희망하게 살아가자 멋지게 살아가자 어차피 한 번 왔다 떠나가는걸 희망없이 후회도 없이 멋지게 살아가자 배 떠올리 슬픈 일도 저 강물에 띄워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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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라고 한 번 왔다 들어온 상태로 슬픈 일도 저 강물에 띄워보내고